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짜장밥을 했는데 바보같이 어제 어멍김밥에서 어멍김밥 먹고 톳김밥도 먹고 싶어서 이거 포장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냉장고에 꼭 놓고 아침에 꼭 먹으라고 톳 금방 상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까먹고 짜장밥을 만들었어. 내가 진짜 못 산다. 이거 먼저 먹어야죠. 약간 데어왔어요. 여기 톳 남빡인데 톳이 다 떨어져. 이렇게만 있어요. 맛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태모에서 이것저것 한 달 생긴다고 가지고 사온 것도 있는데 그중에 만족하는 거. 그냥 컵이죠. 플라스틱으로 끄지도 않습니다. 완전 좋죠. 물 마실 때마다 되게 기분 좋으세요. 아무튼 오늘도 이거 먹고 다행히 지금 비가 멈춰서 나가볼 거예요. 속초해수욕장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옆으로 한 번 세 봤어요. 이 아파트가 바다구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학생 사주사입니다. 공부운세, 이슈운세. 소연아 저거 보는 사람 없겠죠? 아니 아니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겠지? 근데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가 보이고 저도 스프라이 조금 보인다. 저는 청우 해안길을 걷고 있어요.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해야 되겠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흘러서 그렇긴 한데 안 덥고 바람 불고 시원합니다. 다펜션 바다 그리고 건너던 설악대교 전 금강대교 같네요. 저는 계속 가다가 맘에 드는 카페 있으면 가서 커피 마실래요. 그럼 커피 마실래요. 저기가 분명한 콩인데 지금 여기 턱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여요. 여기 턱 활용하지? 지금 예술가들 활용해서 맛있는 그림 그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래 안 하지? 그래 안 하지? 안 하지? 여기는 정말 정겨운 시골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 아니라고 뉴스도 좀 나왔는데 특히 동해는 조금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동해에 수온이 올라가서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해가 분을 쳐놓는다고 그런 뉴스가 쌓니다. 이쪽 옆으로 달이 안건으로 가는 방법도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이 흐려도 바다 색깔은 민트색이에요. 표현이 될라나 모르겠네. 근데 검색해서 바다 보이는 사진 보면 오브식품 그런 카페가 저기 딱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렇게 큰 카페가 아닌가? 벽힌 한 게 중요한데 정말 사진이에요. 사진 정말 예술을 찍어놓은 것 때문이고요. 여기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도로 앞이어서 바다 너무 안 보이니까 여기 올라가서 잠깐 볼래요. 이놈의 광고가 이렇게 셉니다. 맨 처음에 서피를 2년 전에 막산에서 배웠었는데 그때 올라가지도 못했었어요. 하루가 너무 세서 선생님도 포기하셨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갔습니다. 정말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에요. 서피를 패들링 몇번 하고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체력을 길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서피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게 어디지? 정파대. 벌레도 되게 많아요. 쟤는 이건 뭐지? 벽벌레? 약간 바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항상 바닷가 정파대에 많아요. 딱 이미지 원래. 턱들말로 맛은 좀 근데. 특히나해서 여기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차는이 좀 특힘해진 걸 보니까. 아마 부가 오긴 할 것 같아요. 내일 작은 요새는 1개 나왔으니. 괜찮아요. 여기 퍼도가 이러면 어디 연금전 장난이 없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싶다. 저기 가서 사던가 해야겠어요.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먹다가 이렇게 놀 수가 있지? 저는 진짜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 근처에 쓰레기가 없기는 한데 저는 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 줄 모르고 음식물 쓰레기 모은 거를 계속 들고 다니셨어요. 양심으로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야지. 그냥 쓰레기. 예쁘네요. 셀카로. 좋은 포즈 나올 때까지. 뜨는 커피. 주올 때가. 저기 가겠습니다. 카페 창호동. 로프탑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수영 위험. 백성아리 출현. 안전 관리 위험이 있고. 물론 우리 구역에서만 해야돼. 여보세요.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먹었지만 가장 집에ấmd. 어디가 남아있어. 여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요. 해조라면 의견으로 사면 되었어요. 여기서는 또다시가Set DNA가 사면 되었어요. 코코넛 라떼입니다. 제가 원래 라떼를 그렇게 먹지 않는데 카페의 시그니처를 저는 항상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프터가 있습니다. 마을 버스 차고 한번 마을 버스 차고 한번 마을 버스 차고 한번 마을 버스 차고 한번 중앙시장 가보겠습니다. 안 계세요. 저 뒤에 텔레브를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못했는데 주민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쁜데, 소초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네요. 안 되는데. 여기는 카페 청와동인데, 청와동 주민하고 문의팀 누구사람들 확인을 줘요. 어? 뒤로 가야 되겠다. 마을버스 한번 타보려고요. 지금 날씨가 일단 후리부러기가 올까말까 하긴 했는데 버스를 탔고 한번 화산시장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은건으로 타볼까? 오늘은. 하늘이 여러가지 색깔이에요. 저기 보이는 안개 낀 설악산. 저기 보이는 안개 낀 설악산. 저는 청와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을버스를 가볼거에요. 오케, 여기다.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35만원에 나와 있는 36만원에 탔습니다. 어제 열심히 걸었던 다리인 일을 갖고 있어요. 어제 열심히 걸었던 다리인 일을 갖고 있어요. 나 혼자 있었는데 아니 저 혼자 있었는데요. 원래는 버스 타고 시장 쪽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추겠다고 일단 여기 걷기 좋은 곳이니까 걸어보라고. 근데 꽤 거리가 있으니까 아 여기 못가네. 걸어나오기 힘들텐데 하면서 걱정하시는거에요. 그래서요. 계속 걸어보죠 이랬어요. 흐흐흐 쭉 택토가 있어서 걷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신기한게 아까 초해수욕장 있는데 하늘이 좀 시커메는데 여기는 파래요. 이런 곳은 우리나라 넓은 것 같아. 제주도도 운전하다 보면 한쪽은 비오고 한쪽은 맑고만 이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주말이라 사람들이 꽤 오는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 덥다가 걸어보다 힘들면 뭐든 타면 되죠. 몇 번 며칠 오면 좀 시간을 쫓기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완전 여유로워요.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조깅해도 좋을 것 같지만 멀어요. 너무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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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 보면 좀 마음에 안정 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물을 좋아합니다. 여기 밤에 불 켜지나? 밤에 오면은 괜찮아요. 모르겠네요.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는 속초의 영양홈입니다. 너무 평홀하고 아름답게 방금 전에 지나간 아저씨도 곧 되겠어요.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인간 쓰레기라고 동감입니다. 완전 동감 저 지금 아까 마시던 커피 다 마셨는데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이 길 너무 좋다. 사진도 찍어야겠다. 이게 사계잘무가 달라서 완전 멋있을 것 같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직 도전 못했어요. 오래 달리기를 제일 못했습니다. 항상. 하늘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얀색 지금 2시 58분인데 나 마을버스 어디서 나갔지? 여기서 좀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봐야겠는데 지금 원피스여서 바지 입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강남구 근처 자전거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자전거를 카메라 매다는 거 집에 있는데 여기 집 말고요. 자전거 날씨가 개니까 너무 좋다. 아 저기 수상 스키 타는 사람 있네? 저것도 다리에 근력 진짜 많 필요하잖아요. 이 근처는 저렇게 뛴다. 커플들은 저걸 탑니다. 전기 유튜바이 아무튼 저도 빌려서 한번 타볼게요. 가기 전에 갑자기 날씨가 좋아서 여기 옆마을가 생각보다 커서 조금 날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보니까 시장 가고 싶은데 걷기에는 조금 조금 놀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버스 투어를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구글 맥장 하늘이 정말 예뻐요. 원래로 돌아왔어요. 소리 일단 몇 타러야 되지? 3-1 1 배고프 3번이나 3-1 버스가 또 안 와요 여행 왔을때도 안와서 걸리는 걸 못 기다리로 택시 택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여행 와서 시간이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3번이나 3-2를 타면 되는데 다른 버스에 비해서 군덕이 보고 알고 있지만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은 많이 못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서 더 편고 속에서 못 쌓아야겠다. 없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아침에 같은 동해버스 타고 왔습니다. 3번도 말고 7번도 가네요. 기사님이 직접 보냈어요. 기사님이 직접 보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적당히 타겠습니다. 그때는 저기 저 황소. 그래서 등장에서 있는데 저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그냥 골목을 뚫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문화원하고 수립관물관도 가야겠다. 진짜 맨날 곱단대. 저런 것도 광감상품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 여기 카누도 알려준다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안해봤는데. 해보고 싶습니다. 저쪽 공항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살기 더 좋을 것 같은데. 베네치아를 아직 못 가보긴 했는데. 한국의 약간 베네치아 느낌 아닌가요? 좀 신기하다.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홍보를 하고. 밤이 정말 아름답긴 해요. 그는 약간 척주도. 그는 이렇게. 보세요. 딱 베네치아 느낌 아닌가? 우기기. 속초 시민도 아는데. 잘 살리면 될 것 같았는데 이거야? 이 사진 웃긴다. 무력지능이 어디. 여기 어디야? 진짜 태극도 저렇게 살려놓잖아요. 초추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골목골목 동네 보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요. 좀 토끼해요. 이 가격 사실인가요? 근데 그릇도 없어요. 혼자 해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분이 마요? 이렇게 다 먹어요. 고추냉이 진짜 많아요. 이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 진짜 성실할 것 같다. 겉으로 우연히 영화관을 갔는데 지금 하이제킹 영화 절찬 상영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언니, 이미나 배우 언니가 출연을 하는데 지금 좋은 좌석이 몇 개 안 남아서 다음에 보려고요. 하이제킹 많이 봐주세요. 굉장히 한길로 꾸준히 연기력 말할 것 없는 이미나 배우 언니님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마치고 저녁 먹으려고요. 배달 한 번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주말의 끝이기 때문에 회를 먹고 싶었는데 아까 소산시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서 한 번 평점 만점인 곳 시켜봤거든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배달시켰고 23,000원 1인 모듬에 주문해봤어요. 배달시켰고 24,000원 1인 모듬에 주문해봤어요. 배달시켰고 24,000원 1인 모듬에 주문해봤어요. 보면은 참치, 방어, 오징어, 초밥, 연어, 광각, 우럭. 참치, 방어, 오징어, 초밥, 연어, 광각, 우럭. 오늘은 이거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또 잘 지내겠습니다. 안녕.